강아지나 모여도 끝!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오게 돼서 너무 좋고 사실 이렇게 쇼케이스를 이렇게 하는 줄 몰랐어요 쇼케이스를 하는지 모르고 어떤 일정한 행사를 하는 줄 알고 초대를 받고 왔는지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지 정말 저희도 되게 놀랍고 정말 시간들도 많이 없었을 텐데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공연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부터가 되게 놀랍고 되게 감사해요. 그리고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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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유가 가장 적극적이었어요. 적극적이었다는 것은 정말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건 거고 사실 가수는 노력을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가장 깨끗했어요. 목소리도 좋고 뭔가 할 수 있는 가짓수가 많이 있으니까 뭔가 우리가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저희는 치프랑 같이 함께 하게 됐어요. 총壹名를 선택한다는 것 같은 것的 잘한다. 그리고 우리 사과 같은 일은 마지막으로 실 mucha 생활과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치유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치유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이 주소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수학의 제規制 이것은 fighting을 선택한 것 같은 경우에 따라서 하는 것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첫 번째는.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또 듣고 싶습니다. 그리고 또 듣고 싶습니다. 그리고 또 듣고 싶습니다. 그리고 또 듣고 싶습니다. 네. 네. 항상 노력하는 만큼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리고 또 듣고 싶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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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